하나님의 열심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가위원회의 헌신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잘 모르고 있기도 한 2사에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후 시간이라 우리가 많이 피곤하고 졸릴 수 있지만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졸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가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해서 총 3년간 4번에 걸쳐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장로교가 채택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리서인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받을 때나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압축해놓은 소유리 문답이죠.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함께 공부한 지체들 뿐만이 아니라 준비하고 진행하는 저 또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 굳이 이것을 공부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을 만큼 매우 유명한 그런 문답이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후 107번까지 이어지는 모든 질문과 해답은 바로 이 1번 문답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문답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1번 문답은 그냥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인간의 주된 목적,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런데 답을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아직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을 물었으면 우리 인간이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대답이 사실 더 어울립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니까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존재한다는 식의 대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소유리 문답 1번은 어떻게 묻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믿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접근이 매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질문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던진다면 그들은 결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올바로 정의 내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신대원 시절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서 이를 연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사실은 어려운 책이에요. 철학적인 사유도 들어가 있고 당시 청교들의 문체가 상당히 문장을 길게 하는 것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열 줄 넘게 한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점을 찍고 이어지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그 책을 한마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그 책의 논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최종 목적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최종 목적으로 삼으신다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발현되어서 창조 가운데 나타난 것이 온 우주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출애국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사 1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또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만족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영광 돌리지 않아도 즐거워하지 않아도 그분은 사람처럼 상처받거나 소외받으시는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되거나 그분의 존재가 더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플러스가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영광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더 확인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독단적이어나 이기적이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만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우리 마음의 모든 공허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서만 인생의 참된 행복과 궁극적인 행복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받으시기 원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행위는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의신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또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인생에 결코 목마르지 않냐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모든 목적과 행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분의 창조사역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모든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다 열심을 내서 그분 자신을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삶이 거룩해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행복과 의미를 경험하지 못한 채 구멍난 가슴으로 헤매던 심령이 채워지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궁극의 평안을 찾게 되는 진정한 안식이요.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곧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된 인간이 그것을 믿고 그러고 나서 자기 자수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참된 행복의 길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곧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인간은 구원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분이시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최종 목적으로 삼으신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최종 목적으로 삼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회복되고 이를 바꾸어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는 하나님의 열심에는 그분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임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속에는 이 신앙 고백이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유리 문답 1번에는 이와 같이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유약해서 다시 질문하고 답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삶이 가장 큰 행복이오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는 바로 영광을 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주의깊게 보면 무언가 좀 이상하죠. 이 짧은 문장에 하나님께서 나라고 호칭하신 것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단순히 우리 인간이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죠.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세 번이나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해서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죠. 우리 입술로 부르는 찬양뿐만 아니라 율동도 찬양이 될 수 있고 크게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찬양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찬송은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일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말은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이기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잘못된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의 소질을 가진 말씀이 종종 성경에 등장하기도 하죠. 이사서 4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우하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출애국기 3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우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며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을 싫어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영광은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 쏟거나 그것에 열심을 낼 때 우리는 삶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접근을 토대로 몇 가지 적용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사에서 4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 이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영광은 만몬이즘이죠. 물질 물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큰 기쁨은 권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입니다.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공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인기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공허하거든요.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자신에게 열광했어도 집으로 돌아와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 공허함 인기를 통해 삶이 최고로 행복하고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들의 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의미를 잃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표류하고 있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다른 데서 헛된 것에서 가치를 쫓거나 그 인생의 공허함을 메우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적용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곧 복음 전도의 삶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에는 언제나 복음 전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기신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한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은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에서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예사페르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본래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숫자를 세는 것을 의미하지만 어떠한 사실을 보고하거나 선포하거나 글씨를 책에 기록하는 것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강조용으로 이게 쓰여서 이야기하다 선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는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무슨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삶 가운데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방에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그 선민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목적도 바로 거기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19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의미를 바로 복음 선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타나십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전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명령이며 우리의 성도에게는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를 통한 한 영혼의 회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됩니다. 전도를 통한 한 영혼의 회심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자신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며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되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전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더욱더 전도에 열심을 내서 우리 올 한 해의 목표 있지 않습니까? 1, 2, 3운동 뭐죠? 성경 1독하기 새벽 예배 두 번 이상 참석하기 세 번째는 세 명 전도하기 저도 올 한 해 저에게 목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번째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겠다 물론 다 두 번째는 자연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늘 제가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이니까 이 전도하는 삶 내가 정말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야지 진정한 이 목자요 그리고 교육자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올 한 해 제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열심을 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언은 카봇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종종 무게를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것이 무게를 지녔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화로 된 동전을 사용하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은이나 금 또는 다른 어떤 가치 있는 물품의 무게에 의해서 어떤 것의 가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무거울수록 더 가치 있는 것이었고 이 말은 곧 더 많은 영광을 지녔다는 뜻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뜻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로 그 영광의 무게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볍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어떤 일이기는 합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과연 그런가요? 삶 가운데서 그 영광의 무게를 여러분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가리켜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산 위의 동네 등경위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산 위의 동네 등경위의 등불 이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숨겨지지 않는 거죠.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카멜레온처럼 색을 바꾸어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영광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삶의 특징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결코 숨겨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던 지체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저는 늘 이러한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런 저런 대답을 하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들어가는 것이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말한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그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올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또한 직장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제하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덧붙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이러한 삶은 곧 복음전도의 삶이며 범사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과 위원의 대원들이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찬양의 시간에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고백되어진 그 삶의 고백이 찬양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